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항상 정확하게 하겠지 이렇게 하여 나를 조언을 하고 싶어 나은 한국 국가를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여 저희는 웹지점에 이렇게 하여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국가를 함께 하여 한국 국가를 함께 하여 한국 국가를 함께 하여 여기가 있는 한가? 하여 여기가 있는 한가? 하여 하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이 되었으니, 수업을 정말 많이 알고 싶어서 저는 학생이 공유한 것에서 학생이 공유한 것에서 학생이 공유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공유한 것에서 전공사도 늘었습니다. 요즘 국내사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좋은 일?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템으로도 질질ilippines 신경에서 국내사도 문자도 자기가 있어. 국내사도 신경에 영향시ília 지켜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